안녕하세요. 다시 시작하는 청춘영어 저자 김지연입니다. Lesson 12. Let's go for a walk. 우리 산책가요. 교재의 124쪽을 펴주세요. 오늘은 제안하는 영어 표현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. 말하기 공식을 살펴볼까요? 제안하는 말하기는 let's 동사를 쓰면 됩니다. 뜻은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됩니다. 뭐뭐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할 때는 동사 앞에 not을 붙여서 let's not 동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. 본문을 한번 들어볼까요? Let's go for a walk. We need exercise. I don't feel well. Let's not go out. 네,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. Let's go for a walk. 우리 산책가요. 유진이 제안하는 표현을 했네요. We need exercise. 우리는 운동이 필요해요. 필요하다라는 need에다가 exercise는 운동 또는 운동하다의 뜻입니다. I don't feel well. 난 몸이 좋지 않아요. 라는 표현이에요. Let's not go out. 우리 나가지 말아요. 뭐뭐 하지 말자. 라고 하는 거 let's 뒤에 not을 써서 표현했습니다. 표현을 배워볼게요. 어떤 활동을 제안할 때 let's 다음에 동사를 써서 뭐뭐 하자. 뭐뭐 합시다.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Let's go for a walk. 우리 산책가요. 라는 뜻이 되었네요. Let's 동사에다가 together, 함께 라는 뜻을 넣으면 우리 함께 무엇 해요. 라는 뜻이 됩니다. Let's go for a walk together. 우리 함께 산책가요. 라는 뜻입니다. Go for a walk. 는 네 단어가 합해져서 산책가다. 라는 뜻이 되었어요. 더 부드럽게 제안할 때는 Shall we? 하고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. Shall we go for a walk. 우리 산책 갈까요? 좀 더 부드러운 제안 표현이 되었네요. 어떤 활동을 하지 말자고 할 때에는 Let's not 동사를 쓰면 됩니다. not을 동사 앞에 붙이는 것 기억하세요. Let's not go for a walk. 우리 산책 가지 말아요.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을 배워 보았는데요.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?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네, Shall we go for a walk? 너무 잘하셨습니다. Fantastic! Way to go! 오늘 수고 많으셨고, 다음에 뵙겠습니다. छृ एत्यों के लंपक Beno दो ts data